마늘이 나 지하 같다 좀 더 풀어야 돼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냥 한주 시작 월요일이요 카레두밥에 콩나물에 고춧가루를 다 풀어갖고 김장깁지 오늘 잘 먹어 먹었습니다 잘 찢어보시라 이 말이요 마늘이 고춧가루 마늘이 고춧가루를 다 먹어야 돼 마늘이 고춧가루 마늘이 고춧가루 마늘이 고춧가루 하아 아 하아 아 수우우우우우 한입인데... 너무 맛있다 쏙쏙쏙쏙쏙쏙쏙쏙쏙 와아 아.. 은퇴 아.. 너무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. 크려고 야이 정말%. 진짜 막났어요. 으흠 으아 오! 음료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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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는 윌료가 그런지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... 아 배불러 와 양 많다 오늘도 하우스 쏘고서 밥 안거리 잘 먹고 갑니다